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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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먹어 보아요 가야! 우리 지즈니 클럽이에요 치크, 치크, 치크 1. 2. 2. 아! 2. 3. 가봐야 안돼! 기도해 주세요! 다 다 먹을 거! 안녕! 1. 2. 1. 2. 2. 1. 3. 1. 2. 뭐에요? 빼안! 박수! 저희도 한테 흥분드립니다. 활용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숙여전주 준비됐습니다 네, 자, 건배! 자, 이제 이즈라이브입니다. 건배! 건배! 언니! 언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즈라이브로 오, 이즈라이브로 가야지. 건배! 아니, 다 맞다. 건배! 자, 여러분! 음주가능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바로바로 1관한도 아닌 2관한도 아닌 3관한도 아닌 4관한도 아닌 5관한도 아닌 5관한도! 그래서 이제 오늘 음주가무를 마마무가 음주가마무 괜찮으세요? 마셔도? 너도? 오늘은 먹고죽습니다. 언니 알죠? 먹죽먹사 먹고죽는답니다. 네, 네, 먹고죽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5관한도 했어요. 일단 무무들한테 이제 너무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못했잖아요. 한 명씩 소감을 얘기를 좀 해줄까봐요. 그럼 일단 건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가마무 마마무와 무무를 위하여! 다시 이렇게 무리하셔도 돼요? 와우! 오늘 먹고 죽어요! 먹죽먹사! 먹죽먹사! 1위를 했잖아요. 이번에 나를 말할 것 같으면 1위를 했는데 한 명씩 소감을 한 번씩 자, 혜진이부터 소감을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어, 일단은 마음을 좀 많이 비워놓은 상태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반환점이 한 번씩 터닝포인트 다시 한 번 이렇게 필요한 시점이었었나 봐요. 다행히도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따르니까 멤버들도 그렇고 다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또 초심을 잃었다. 2번을 다시 통해서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져봐야겠다. 맞아요. 맞나요? 네. 모든 부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딱 초심은 초심을 잃지 말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그게 컸어요. 솔직히 새벽에든 뭐든 그냥 고무들의 음원소리 듣고 저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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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전에 한복음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런거로 도전해 주시면 되니까 과연 뭘까요? 레고! 역시 저희가 몇 점인지 볼까요? 연습 방향 방점이 여기가 저 연습 방향 연습 방향 곡은 이렇게 약간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소리를 좀 봐야 돼요 저는 지금 못 봐줘야 돼요 마이크 좀 떼주세요 너무 울려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얼굴 좀 빨개지지 않았어? 아 나 살짝 뜨거워 언니 여기 더워 응 더욱의 절벽 방어다 자 지금 저희를 더 취하게 할 너무 안 친구들이 왔습니다 소주까지 진짜 몰라 자 우리 친구들 조준 소주가 필요해요 조준 소주가 필요해요 좀 더 더 이 정도는 타야 돼요 소주하면 따라주세요 진짜요? 네 혜진이 혜진이 여기 취하고 싶은 거 오케이 옳아 마감이 따라주니까 진짜 멀리 너만 더워? 에드웨이 Oh, 저 윈이 비디니까 춤추고 싶다 무빙이 노래방이라 아쉬워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우리가 그때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다 하니까 진짜 단독 콘서트를 했잖아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우리가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저는 있어요 뭐죠? 해외 쪽에도 우리 맘없는 음악을 알리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팬들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해외에서도 이렇게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연을 하는 게 저희는 너무 솔직히 공연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뭔가 우리 공연을 할 때는 정말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서 아니 우리가 올림픽홀에서 했잖아요 나는 이제 좀 더 큰데 막 고쳐서 우주에서 네 우주정거장 모든 농구들과 함께 딱 좀 이제 정말 큰데에서 하고 싶은 게 이제 좀 꿈이에요 나 지금 얼굴 빨개졌지? 노래해 이거 조명이면 나 족빨게 보이잖아 아니야 노래해 노래해 이때 노래해 참 지금 살짝 알빡따라 하신 분 없구나 없구나 오케이 아니 많이 맞았어? 지금 반 맞았어 진짜? 나 빨갛지 않아? 나 빨갛지 않아? 언니 색깔 되도록 마시기 진짜 나 이거 마시면 그렇게 될 거 같아 언니랑 술 마시면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 진짜 정말 오랜만이다 나 지금 오지롱 나 지금 날짜 나 지금 날짜 나 진짜 달아 울었어? 아 잠깐만 아 근데 언니 아직 내가 두 번째로는 상관이 없다? 그래 두 번째가 차라리 날 수도 있어 내가 두 번째로 할게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두 번째가 내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 저는 술을 마셔야 술을 마셔야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술 마시면 음치 되는데 나도 내가 골랐어 노래를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오 딱 가사에 맞네 오 딱 가사에 맞네 4, swing, 2, 2, 1 아 너무 낮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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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다르게 왔나 오 예아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하게 마지막이 좋음없고 못 믿어도 모르는 그게 나는 말이 아니다 두 번 다시 해 이런 일 없을 거야 아 내가 아침이 밝아 목을 받아 다시 남은 꿈에 안고 말할게 돼 여기까지까지 이런 파가 나이잖아요 저런 거 발라드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잖아 같이 가면 그래서 제대로 못 부르겠어 그래서 언니 부를 때 계속 아니야 술 마시면 약간 되게 발라드리고 싶다 좀 감성이 난 팝셈 데뷔 노래 가볼까요? 우리 짠 한 번 하고 올까요? 저는 기절할 거 같아요 아니에요 언니 나 지금 살짝 어지러워 약한 모습 보이시고 약한 모습 탐나는 다른 아이돌의 데뷔곡 뭐야 뭐야? 데뷔곡? 그거 나 줘라 데뷔곡? 데뷔곡? 잘하다 예 컴온 잘한다 고맙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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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애가 와 한 날 해 해 해 해 왜 이리워줘 아홉 마사지 맘에 시해줄지 바라 아무리의 나름 믿겨 되게 너무 쉬시고 쟁의 주위 사람들은 공정의 흉도 빛이 나를 죽게 만들어 와듯이 아들 수락의 잔타는 쉬고 바보 걸을 수 없어 내 모습을 틀고 틀고 쉬고 눈물해 온전히 이빨으로 와보 틀고 틀고 맘날 뵐고 너를 절주 조용해 다다다다다다다다 baby don't worry 달아낸 두 분석에 잠시 시켜 치우고 너의 끝이 난 너로 너를 잃어요 Oh yeah 이제는 이 추억이 될 적 행복했어요 나 진짜 빨갛지? 나 어떡해? 언니의 머리색이야. 나 목소리 커? 나 엄청 커. 아니 근데. 지금 하시면 언니 술톤이. 아 오케이. 언니한테 해주신대. 언니만 필터 자체 필터 흑백으로. 흑백으로 여기만 이렇게.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진짜요. 자 이제 혜진이. 보여주세요. 진짜 나를 표현할 노래 선곡하기. 왜 왜 왜. 이거 나올 줄 알았지? 그거 없어졌어요. 이분들이 약간 재현대원 시발. 혜진 재현대원. 내가 대체 몇 명이었어. 혜진 재현대원. 제현대원. 소주 한잔을 마시고 갈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원샷. 원샷. 아, 태필 언니도.. 요, 레고! 진짜 친한 말투인데 이거? 늘어지기 시작했어, 말투가. 그거 불러! 고마워! 이 노래는 바로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바로 이 노래였어요. 가자! 원, 주, make me feel like I'm the only girl in the world like I'm the only one in the world like I'm the only one in the world only will what you do 자, 앉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지러워요. 아니죠, 진짜 어지러워야 돼. 두 개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코너가 있습니다. 뭐죠? 무무들이 추천하는 술게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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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두 개를 선정을 할 거예요. 두 개를 해서 이 게임은 개인전이야. 진 사람 두 명은 벌칙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어요, 여러분. 오렌지 방구 게임! 오렌지 방구 방구! 네, 그리고... 취했나? 두 번째 게임! 클레오파드라! 자, 오렌지 방구는 누가 꼈나 그게 그 음이 맞아요? 생기가 알려질 거예요. 오렌지 방구는 누가 꼈나 아, 미쳐요! 오렌지 방구는 누가 꼈나 누가 꼈지 벌써 웃었나 봐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제 오렌지 방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마무니까 마마무 방구. 그래요. 시작! 마마무 방구는 누가 꼈나 니가 꼈지 내가 꼈다 아이 냄새 마마무 방구 아, 잠깐만! 마마무 방구는 누가 꼈나?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 다음은 클레오파드라 게임! 이건 뭔가요? 이건 뭐예요? 안녕 클레오파드라! 세상에서 자산 좋지 포테이토집! 아? 뭐야? 어떻게 해야지? 안녕 클레오파드라! 안녕 클레오파드라! 세상에서 내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파드라! 세상에서 내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파드라! 세상에서 내일 가는지 Finance 나 이기 눈보다 높아요. 안녕 클레오파드라! 개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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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했어. 세인히! 안녕 클레오파드라! 세상에서 내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파드라! 세상에서 내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겨! 안겨! 안겨!!! 시작! 시작!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리슨 케어포니 오케이 펜플레이션 우와! 좋다! 어떤 음이었죠? 자 음 한 번 다시 짚어주세요 이거 안돼요 안돼요 탈락! 탈락이에요. 왜? 나 있어! 나도 묶음이 된 거야. 탈락이야. 진짜 냉소는 진짜 축하드려요. 그래. 봐봐요. 무궁된 건데 되게 일생이네요. 자, 축하합니다. 자, 공배해! 공배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언니 아는 형님이셨어요. 언니가 살아남았지. 아니, 아니요. 나도 안 참았어. 아, 되게 대부가 됐다고? 아, 내가 좀 되게 사랑하셨잖아. 아니요. 일단은 내가 살았지. 다요. 혜린 씨, 늦게 오면 안 돼요. 진정해. 마마무 진정하라고. 자 여러분, 마지막 코너. 마마무의 나로 말 할 거 같으면 노래방 버전! 가슴을 내리지 않게 나 취했냐? 아아 편안하게 좋아 그게 나느냐 아아 들어올 겨우만은 나한테 속히기 못하네 도망쳐지 너무나 온다 너무나 온다 자자자자자로 다해지기 때로 너무나 어디까지 너무나 너무나 취향이 다 예민한 커플스나 슬랩쇼 추억불까지는 사랑으로 너무나 너무나 걸어둘래? 어디가는 나에게 장면을 마이크아 나한테 안다 내 아로마를 이리와 엥 엥 자, 잠시만, 잠시만 이해를 걸려주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주 감아보가 끝났는데 저희가 방금 게임을 했잖아요. 벌칙 두 명. 여름과 미미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너가 먼저 골라, 그러면. 나는 미미. 나는 여름. 어떡하냐? 나 여름! 자,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제가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진짜 세다. 아, 진짜 세다. 아, 근데 저는 이게 더 세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세. 왜? 안 할래, 안 할래. 눈 감고 보고 싶어요, 진짜 자기 운명에 맡기시는 건가요? 네. 자, 꼽았다. 꼽았어요, 꼽았어요. 본인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거야? 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생각지도 못하는 거야. 나도. 그쵸? 정말 벌칙이지 않아요? 이건 인증으로. 아니 이걸 어떡해. 이걸 인증으로 남길 거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자, 약속하세요. 어, 이거로 어떻게 하세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해주세요. 만약에. 약속하세요, 솔라 씨. 아, 언니 진짜. 자, 앞에 보고. 아니 이거를... 약속하세요, 제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발 약속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나는 오히려 이 개다. 나는 오히려 이 개다. 이 개다, 아니다. 옐로우 카드. 차라리. 솔라 씨 옐로우 카드 한 번 더 해요. 옐로우 카드. 나는 너무 기록. 솔라 씨!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은 게임에서 져서 받은 벌칙을 완벽히 수행할 것을 약속되게 됩니다. 솔라 씨. 우리 미션을. 이렇게 약속합니다라고 아니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션을 수행을 했다고 약속을 하겠다고요. 수행을 약속하겠습니다. 예이! 안녕. 저희는 미션을 수행하러 갑니다. 오세요! 이쪽 아니야? 이쪽이구나. 저쪽이야. 저쪽이야. 이쪽이구나. 세미 라이언! 네...! 어머 저쪽으로 듣을 수행된다. info. 고맙습니다.